우선 신령님의 말씀을 저는 뭐 덧붙이거나 거르지 않고 저희 애기씨가 오셔가지고 이 아저씨 할 말이 없나 봐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서 신령님 모시면서 공부해 나가고 있는 새내기 제자 애기선녀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그러면 새내기 애기선녀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신내림 받으신 지는 이제 얼마나 되신 건가요? 작년에 신내림 받았고요 그동안 신령님이랑 소통하는 기도 공부를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하고 공부해 나가서 새내기 제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손님들도 이렇게 보긴 했지만 기도 공부를 제일 중점적으로 했었어요 기도를 하시면서 얻은 것들? 사실 사주, 철학 이런 걸 모르는데 기도하면 신령님하고 소통하는 분이 조금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주시는 걸 그냥 영으로 받고 느끼고 소통하고 이런 걸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아직 공부해 나가니까 정답 이런 것도 없지만 잘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 신령님하고 제가 소통해 나가는 게 조금 처음보다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뭔가 주시면 그 느낌을 받고 뭔가 말씀하시면 제가 느끼고 뵙고 이런 거를 기도 공부하면서 많이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것만큼은 내가 제일 잘해 라는 주특기 있으신가요? 주특기? 제일 주특기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선 신령님의 말씀을 저는 덧붙이거나 거르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 저는 인간에서 지식이 없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런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덧붙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 주시는 대로? 네 그거를 들으시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네 그렇게 말씀드려요 가장 최근에 왔던 손님들 이야기한테 어떤가요? 손님분들이 대부분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말씀을 많이 안 해주셔요 근데 그냥 애기씨가 점사를 봐주실 때 딱 찝으시면 된다 안 된다 그 문자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되면 된다 그럼 정말 되게끔 해주셨어요 그 말씀하신 거에 있어서는 근데 안 되는 문제를 되게 해달라 이러면 솔직하게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 갑자기 애기씨가 오셔가지고 아니요 주특기 많이 했는데요 나 춤하고 너의 진짜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막 자랑하고 싶었어요 춤하고 노래? 응 한 번 해볼까요? 해보시겠어요? 아니요 춤하고 노래 잘하는데요 나는 또 제일 잘한 거 또 있어요 뭐예요? 나는요 제일 똑똑해가지고요 마을요 할머니가 주시고 내가 아는 거 제일 똑똑하게 얘기해요 부동산 쪽도 부동산이고 뭐고 내가 궁금한 거 있으면 내가 다 얘기해준다니까요 갑자기 이 아저씨 할 말이 없나봐요 나는 이게 주특기예요 나는 이게 주특기예요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하고 싶은 얘기는 없어요 그냥 우리 엄마야 말고 나이 예쁘게 봐주세요 네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인사드리고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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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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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